안녕하세요. 항상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오기 전에는 이것입니다. God's good news 읽어드릴게요. 시작 God made everything He made it perfect He made us too In His image He loves us and want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us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뻤어요. 까... 까고다 나는 사자 난 코끼리 진짜 시끄럽지 난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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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러더니 사나기라기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아동카라마는 이걸 먹고 먹고 에듬총장에도 조금 이걸 먹고 사람들이 다 재료를 지우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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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청나게 아픈 일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하느님이 수입하셨어요. 다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느님이 안 믿어서 그래서 그래서 근데 하느님은 어떤 생각이 떠올렸어요. 대해서 선생님 조금 불쌍한 사람이라도 밖에서 이리면서 날 싸우고 목을 하고 들었다고 막 말하고 하나 들으면 아 서서지의 조대가 연애하는 사람의 영혼을 아베 아베 표정 음... 아... 으 으... 아.. 아.. 아... 또? 봐배지? 그래서 마리아가 영원히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영원히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영원히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영원히 예수님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커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라고 그래서 죄를 잊지 말하고 해결하라고 하고 성경 말씀 다 들려주고 다 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제 마지막 방법으로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어 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 역할을 하는 거였으면 예수님의 피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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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서 대신 죽여주었어요 다음 페이짱 3일 3일 후 예수님은 죽과 죽과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과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다시 어 근데 3일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죽었다 근데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어떤 일을 하라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 맨날 한이나라로 가서 맨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나두지 않고 성령님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다들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래서 맨날 맨날 사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한달로 가서 예수님만 맨날 맨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 내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 뭐지? 오늘 오늘은 성경력이 이러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오케이 만나면 빠이빠이